롤링 그렇게 깨버린 사실 우리가 활동했던 곡들이 하이휠이 있고 롤링도 있고 가장 최근에 한 천만 발음이 있고 운전만윤도 있잖아 근데 롤링보다 다 유명하지 않아 그렇지 누가 춤출 수 있어? 약간 이러면서 그거 다 30대 아님? 뭔가 약간 융식 있는가? 맛수로 안 뽑혔잖아. 맛수로 안 뽑혔잖아. 내가 진짜 얼마나 잊고 싶은데 그거를 잊으려고 하면 얘기를 한 번씩 꺼내네? 잊지 마. 잊지 마. 은진은 끝까지 안 받는 거야. 눈은 너무 힘들어하셨어. 갑자기 지나가면서 너무 부끄러웠어. 아우. 10분 올라가잖아. 그 한 표만. 양말 살 수 있게 한 표만. 그 양말 얘기하지 마. 어, 뒤로 또. 언급하면 그게 나오지. 이미, 이미 늦었어. 아, 근데 진짜 궁금하다. 어떻게 부를지. 브레이브 걸스 스타일로. 가장 우리가 피하고 싶었던 상대이기도 했잖아. 그런 게 없다는 건 아닌데. 얘기하니까. 더 없는 것 같은데. 아, 좀 다르다는 것 같지. 한 편을 생각을 해보면 도전을 하는 거에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. 하고 피할 수 없으면 헬로 베이비 헬로 베이비 안 될 것 같아 이건 안 될 것 같아 잘할 수 있는데 언니들이 막 이러고 킹덤에 나온 이유가 우리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온 거 아니었어? 멤버들? 헬로 베이비 시켜 베이비 마지막에 끝낼 때 관객분들한테 돈을 뿌리는 느낌으로 한 몇 장 이렇게 흩날리는 마지막은 화려하게 끝내고 싶다 엄청 화려하게 다시 한 번 볼까? 운전만 해 운전만 해 운전만 해 운전만 해 운전만 해 운전만 해 권태기 원세기는 갑자기 마음이 그냥 씻는 거야 분만 가지고 가시면 안 돼요 정말 그건 아니다 진짜 근데 한수의 뭔가 효리 속에 점수를 우린 최대한 받아야 돼 지금 그래 현실적으로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정신 차려 자 그렇다면 브레이브걸스가 뽑은 한수 아래는요 우주소녀입니다 댄스는 나중에 우리 같이 방금으로 추고 지금 촬영 여기서 추고 내적 댄스로 늘 추고 있어요 24시간 내 마음속에서 항상 볼빨강사춘기님의 노래라고 하셨죠 사실 잘은 몰라요 이 노래를 나쁜 점수 있어요 나쁜 점은 뭔데 어제 살면서 못했던 욕을 들어보는 나쁜 점 그건 방송에 뭐나 봐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우리 이렇게 나오는 거 맞아? 끄는 거 맞아 그거 속여야겠다 앉아있어 밖에 야야야야야 어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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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간다 앞에 차가 너무 많다 막상 차를 타니까 어디 갈 데가 없냐 어디 가지? 어디를 갈까 봐 조금 더 맘에